제가 오늘 만주도 연대도 투어를 하면서 예쁜 꽃을 봤는데요 근데 지금 이 꽃을 보는 순간 제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고요? 우리 환경운동가 애기똥풀 황지연 대표님 이 꽃이 애기똥풀이래요 황지연 대표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 꽃을 보는 순간 되게 반가운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누군지 아세요? 애기똥풀의 황지연 대표님이에요 이게 꽃이 애기똥풀이래요 아 나 이게 애기똥풀인지 몰랐어요 황지연 대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, 오늘도 좋은 날 화이팅! 황지연 대표님